바루스가 유령이 걸리면서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아리 캐니 가나요? 아리, P450 현옥의 구슬 아리가 일진 속으로 구슬을 던집니다 구슬은 아리에게 되돌아오며 다은정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P100, 203매 요즘에요? 거의 뭐 싸움꾼은 4개 플러스 3매이지 싸움꾼 4개 플러스 소우자 벌리베어베 싸움꾼 4개 플러스 이것저것 벤을 팔고 기사를 사는건 별론가? 베인을 팔고 기사를 사는건 별론가? 그래, 기본이 다 싸움꾼인거 같아? 야 이건 아리 안갈 수 없는데 무조건 가야된데 아리 소호천사 만들어줘야겠다고? 이건 안갈 수 없다 이건 안갈 수 없어 아 아리를 지탱해줄 앞 캐릭터가 필요한데 아이켄트 생각해 누가 좋을지 아이켄트 이놈 수호천사를 쓴다면 나도 써줘야지 그게 예의지 이길려고 수호천사를 만들었어? 나도 만들어줘야지 네가 너무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아이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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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놓는건 좀 오바다 그지? 아이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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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움이 제 역할 해줄 것 같진 않은데 어우 다 막네 야 방패 위력하고 비기나 설마 초쿠용 블리츠 삼성을 누린다 나 뭐 이기지 볼리비아 한 번씩으로 4싸움 꼬만들 치고 아우 이거 질수도 있다 아우 질 뻔했다 아우 미안했다 질 뻔했어 정말 질 뻔했다 큰일날 뻔했어 지금 지면 안되거든 이게 절대 숙명이야 지면 안되는게 기본 밸런스라서 절대 지면 안되거든 그냥 이렇게 배출 나쁘지 않아 어차피 깰거거든 굳이 배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돈만 안나오면 1등인데 돈나오면은 모르겠다 템이 필요하니까 지금 어 술대없이 큰지팡이 한 2개 정도만 나오면은 우승각 보일 것 같은데 우승각 보일 것 같은데 한 2개만 나오면은 믿음이 필요하죠 1등을 나도 주나 나쁘지 않아 스텝 4개가 적은건 아니거든 봐봐 여기 여섯 여섯 일곱개 여섯개 다섯개 세개 여섯개 네 네 네 아 이거 질수도 있겠다 끌려와서 근데 프리딜이네 오히려 아무도 안누리네 아 글쎄 이길러나?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아 겨우 이겼네 강적을 만나가지고 오호라 하 오호라 오호라 나쁘지 않구용? 육메이지? 아 육메이지는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아리 초가스 렉사이 아리를 빼고 305에 육메이지 뒤집기가 필요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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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아 아 아 아쉽다 아쉬워 아우렐 못집겠지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만화템이 없냐 데미지가 너무 약해 템이 없어가지고 만화 올릴 템이 없네 아우 국공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안집어? 안되지요 그건 내것이요 흠 니가 너무 보고 싶..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아 또 걸려오네 잡고 또 나가네 아 카사대 막사당했다 큰일났다 카직산대 노린당하고 여기까지인가보다 무지압으로 어 설마 뭐 이기한 건하나? 글쎄 이거는 이기긴 이긴것같아요 느낌이 기르 6메이즈 레벨업을 해야 3메이즈를 할수 있는데 레벨업을 해야 3메이즈를 할수 있는데 룡 까지? 아니야 시바나는 굳이 안필요할거같은데 그치? 일단 킵하자 여기는 뭐 잘 먹겠네 잘 먹겠네 어 붕 쓰기 해줬다 빠르게는 믹서야지 더 한번 더 승리했다 지겐진거같은데 보여주나? 알인데? 와 이걸 무빙한다고 어차피 죽긴 죽었겠지만 무빙이 어마무시하네 무지개색 총공격 아 총공격 좋아구 그래그래 무지개색 총공격 좋아구여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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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좋구여 두개나 세개iusаб 오호라아 아 잘못rament보다 오... 잘못 만들었으오... 오... 쎄다 여기 무지 쎄다 진다면 여기한테 지내여. 베이가가 한 마리 죽였어. 와 설마 얘한테 다 죽는 거 아니야? 아 데미지가 너무 약하네요. 아 이겼구나. 겨우 이겼네. 아 진짜 겨우 이겼다. 아 이거 1등 할 수 있나요? 이기는 뭐 기사수 5천 더. 아 4연승이네. 무지 세네. 8렙 노려볼까? 가? 할래? 돈 일단 좀만 모아볼까? 8렙까지 노리는 거 이거 욕심 아닌가? 쉽긴 한데. 비가 84. 이게 갑자기 패배하고 연패하고 그러면.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 아 1살차. 대신 모렐루가 있긴 해요. 아 1살차. 대신 모렐루가 있긴 해요. 아리가 세긴 세다 확실히. 아 저 룰루 안넣나요? 아 쏘리 쏘리. 미스. 잘못 못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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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아. 뭐가 필요가 좋음. 카사스. 초과스. 초과스는 아니고. 룰루. 베이가. 캬사딘. 카사스. 룰루. 한 마리 더 필요하네. 아 또 만났네. 얘가 배치를 전진 배치 해가지고. 스킬을 쓸 수 있는거지. 트리 앞 배치잖아. 뒷 배치를 해야되고. 앞 배치를 해보죠. 나중에 이유를 알아야될텐데. 그치. 이게 원래는 움직여야되는데. 얘가 여기다 배치를 했잖아. 앞에다가. 얘도 내 캐릭터 고정돼있대.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적을 내가 집어야되는데. 대박이다.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이군. 테데데데박이. 또 나는 집을 수 있는게 정해져있는거구나. 대박이야. 잘해. 하하. 흐흠흠흠. 흐흐흠흠흠. 유미만 만들어줄 수 있다. 좋겠군. 태박이군 태대대 태박이야 유미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자 공호를 유지해야 되니까 한 마리는 있어야 되고 2등 덱을 만났군요 2등 덱 얼마나 센지 한번 보셨어 기사를 필두로 초과 쓴 적이 없을까 그런건가 아 초과쓰야 제발 뭐 저거 죽은건가 얘 안보이나 쟤 뭐하냐 저기서 쟤 뭐하냐 저기서 쟤 뭐한다냐 고통 키울 그리고 평화 죽음은 언제 아름답지 좋구요 아름답지 육미 메이지 메이지 카사스 카라 6메이지 쇼진 게라 생각보다 터빈 이 아 그리고 평화 죽음은 언제나 아름답지 하 아 아 메이즈 메 이즈 메이 즈 메이즈 메시 메시 메 이즈 메 이즈 메 이즈 메 이즈 메 이즈 메 지 attempt 에 30 베이집 에 스페스 어 이렇게 안 나온다고 고통, 희연, 그리고 평화 죽음은 언제나 아름답지 연음, 그리고 평화 연음은 언제나 아름답지 아 근데 블리츠 팔아야되는데 어차피 자리 없는데 공허 써야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잉 초가스한테 다 죽게 생겼구만 카사딘이 초가스 막하나? 야 대박 고통, 희열, 그리고 평화 카사딘은 언제나 아름답지 고통, 희열, 그리고 평화 또 다른 백스 쟤 진거같은데? 어 동이형 그리고 죽음 죽음은 아름답지 대.박이고 아 나 베이가 안 샀어요 아 걔를? 아 이거 블리츠 3성 맞냐? 아 씨 교통 교통의 히어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약하네 아 두 번이나 샀어요 제가 아 나 못 봤나보다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나봐 이번엔 봤는데 이제 포기해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원샷 온길 강 나왔다 파워블리츠 강 나왔어 파워블리츠 아이 예 아 잘 잡긴 하는데 왜 다지냐 나 총화수가 난 없어서 그러나 나는 왜 다지는거야 나는 왜 다지는거야 나는 왜 다지냐 나는 왜 다지냐 대박 li 파 뒤집기가 더 좋았을까.. 한마리 더 추가하는え 아 아.. 유미.. 초하스가 필요한데.. 20분만 요청할까? 고통, 시열, 그리고 평화 죽음은 언제나 아름답지 제발.. 초가스.. 초가스! 하나, 둘, 셋, 초가스! 하나, 둘, 셋, 초가스! 하나, 둘, 셋, 초가스! 하나, 둘, 셋, 초가스! R이 파랗는데.. 아니 초가스 어딨는 거예요? 한 마리만 나오면 되던데.. 하나, 둘, 셋, 초가스! 코통, 시열, 그리고 평화 죽음은 언제나 아름답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와.. 원펀치면 딜박 코통, 시열, 그리고 평화 죽음은 언제나 아름답지 오링 간다 발로 태박이군 이건 가야된다 마지막으로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찾아본다 유미 분리시켜준다 초가스 안 나오면 유미 분리시켜준다 왜? 이제 못 기다린다 아 나왔다 뭐였냐 이거? 얼마? 코통, 시열, 그리고 평화 분리시켜준다 그냥 블리츠를 껴주는 판단 욕법사 이제 유미 어? 어? 나 유미 없네? 내 유미 어디갔어? 나 음전자 망토 어디갔냐? 아 모렐로 만들어줬구나 미쳤나봐 잘못 만들어줬네 뛰어라 그게 너의 나의 눈높이다 고통, 시열, 그리고 평화 죽음은 언제나 다 한가지 도망가는구만 하하하하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 원포츠 맨플리츠 육매직 없었네 하하하 배치를 이렇게 하시겠다 그렇다면 나도 아이고 원포츠 깡냉이 홀리츠 간다 팅 간다 고통, 시열, 그리고 평화 죽음은 언제나 아름답지 한 번 더 가지 고통, 시열, 그리고 평화 잠깐만 분위기 안 좋아 지금 분위기 뭔가 안 좋았어 위험해 보였어 위험해 보였어 아 삼료들 해도 되지 거덩, 기엄 이거 원포츠 강냉이니까 두 마리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뒤에 배치해가지고 고통, 시열, 그리고 평화 이곳이 너와 나의 눈높이 서풍이다 받아라 원포츠 강냉이 고통, 시열, 그리고 평화 죽음은 언제나 아름답지 고통, 시열, 그리고 평화 죽음은 언제나 아름답지 아 굿 좋아요 1등 각이었어 사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